자 올 소렌토 차량이구요. 이 차량 지금 주행거리가 11만 5천 11만 5천 킬로 정도 되구요. 오늘 저희 꺼 장착하러 오셨는데 지금 출발 전에 진동이 어 테스트 주행 전에 좀 봤더니 진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정차에 있을 때 진동이 좀 심한 편이고 이제 한번 조금만 타보고 차 상태가 어떤지 체크 한번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에요. RPM은 한 2천 정도에서 기하 변속이 일어나는 것 같구요. 좀 밝으니까 2천... 2천 3백 정도에서 기하 변속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는 소렌토가 다른 RV 차량에 비해서 너무 무겁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초반 스타트 굼뜨문 경유차랑 RV 특유의 그런건 있구요. 차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 년씩 이제 들어가서 좀 물어볼 거구요. 조금만 더 가서 유턴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엑셀을 떼었을 때 뒷댕김 현상이 딱 나오면서 속도가 빨리 줍니다. 보여 드릴게요. 지금 60km인데 엑셀 뗐습니다. 10km 떨어지는데 한... 10km 떨어지는데 한... 5초 6초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아... 위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해서는 조금 밟아 보도록 할게요. 한번 울컥거리면서 속도가 훅 떨어지는 그런게 있네요. 그거 한번 들어가서 고객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떼었을 때 울컥하면서 속도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엔진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엑셀을 떼었을 때 그거는 들어가서 고객님하고 한번 여쭤볼 거구요. 아... 상담을 했을 때는 고객님 뭐... 한 100만원 견적이 30% DC에서 한 7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일단 고선에서 마칠 수 있으면... 아... 이속 증강기 타운 포인트 한 2개 정도 하고... 아... 라파 플러스 원 한 4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100이 6장 정도...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상담은 더 해 봐야 되구요. 유턴해서 한번 또 아까 그 울컥거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장착하고 없어질지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증상들이 있을 때 차량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저희 제품 장착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한번 살짝 밟아 볼게요. 고속에서는 괜찮습니다. 고속도는 괜찮은데... 상속 주행도 다른 RV 차량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고객님은 무엇을 좀 개선하고 싶은지를 들어가서 상담을 통해서 한번 더 여쭤볼 거구요. 그러면 이제 세팅값이 됐던 제품을 갖다 수량을 조절을 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좀 내가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장착할 거니깐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엑셀을 떼어 볼게요. 몇 킬로 구간해서 그러나... 이게 보니까 지금 RPM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일단 밟을 때는 그 속도에 맞게끔 RPM이 쭉 올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2200에서 기하 변속이 있나구요. 여기서 한번 엑셀을 떼어 볼게요. RPM이 한번씩... 이렇게... 밝지 않았는데도 RPM이 살짝 올라가고 변동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고객님이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상담 통해서 또 어떻게 작업할지는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organic sinful 70km입니다. 순종 100km 순종 100km 순종 100km 와인 강아지 순종 100km 대한민국 순종 100km 순종 10km none 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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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